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열한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을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더욱 기운 내 나아가고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은 바로 고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기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정치를 결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모 구의원의 저급한 성의식과 행태에 경악하며 분노합니다. 논란이 일자 친분관계에서 일어난 일상적 농담이었고 비유를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의로운 사적 대화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희롱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성희롱 등 방인권적 행위를 쉽게 넘기고 용인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의원이 속한 당 차원의 사과와 징계를 촉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며칠 전 지방자치단체 한 의원의 성희롱적 발언과 행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11월 15일자 공식 논평입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방향과 과제를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조직보위와 가해자의 지위를 이유로 성범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전 국민이 실망과 무력감을 겪는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피해자의 고통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다른 곳의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여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치열하게 대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책임정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서정협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2020년 6월 30일 기준 시장식 인력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2명, 그중 17명이 별정직입니다. 행정직에서 지원 근무를 하는 9명의 직원과 행안부 사전 승인을 받은 3명의 전문 임기제 포함 총 34명이 근무하였습니다. 권한대행님, 시장실의 과도한 별정직 운영과 정원 이상의 인원, 이에 대해서는 계속된 지적이 있어 왔죠?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아마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계속된 지적사항이었고, 제가 2015년부터 내용을 살펴보아도 계속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는 34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 17명 중 2급과 4급 모두 남성입니다. 그 외 별정직도 대부분 5, 6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직 14명 중 가장 높은 직급인 행정 5급도 3명 모두 남성입니다. 행정직 하위직급 8, 9급은 모두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선명하게 노란색으로 보이다시피 성별로 분리된 위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님, 네. 서울시 산림을 좌지하지 않은 곳, 막강한 권력이 있는 곳, 시장님의 사람들로 불리는 별정직들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한 해 한 해 이력을 쌓아 진급한 분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은 직급의 상당수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주변을 애와 싼 이런 구조가 서울시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비서실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면 별정직들은 주로 별정직 4급 내지 5급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이라는 데가 행정직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정직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정직들은 주로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급 체계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이미 인원 제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별정직들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2020년 정무부시장실의 인력 운영 이력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별정직 상위직급은 남성, 별정직 하위직급은 여성, 행정직 상위직급 남성, 행정직 하위직급 여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너무나 젠더 구분이 명확해서 어떻게 구분을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란대장님 정무부시장실의 정원은 어찌 운영되나요? 정무부시장실의 정원은 정원 자체는 별정직 정원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규정이 있습니까? 정원은 있습니다. 정원은 있고요. 나머지 행정직은 시장실과 마찬가지로 별정직을 지원하는 지원 근무 인력으로 이것도 제가 이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곳에 계셨던 분들 전원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정직들이 과도하게 그리고 행정직보다 높은 직급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남녀의 위계, 차별 차이가 대단히 명확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정부부시장실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최근 6층을 구성하고 있는 시장단의 최근 3년간 인력 운영 이력입니다. 먼저 시장실 3년간 4급 이사 고위 별정직 전원 남성 행정직 8급 이하 전원 여성 정무부시장실 3년간 7에서 9급 행정직 전원 여성 고위직 남성 행정 1, 2부시장실 상급 전원 남성 하위급 전원 여성 너무도 명확한 성별 분리와 위계가 서울시의 가장 핵심인 시장단 인력 구성에서 고수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리천정이 아니라 단단한 성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권한대님 이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비서실이 아닌 보통 부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성 전체 비율은 적고요. 여성들이 조금 더 하위직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서울시의 인력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번 국회에서 또다시 지적이 있었고요. 여성들의 비율이 하위직급에 몰려있고 전체적인 구성에서도 여성들의 임금 편차도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를 운영하는 시장단의 결과는 그것보다도 더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장님의 사람들로 꽉 찬 곳 고위직급의 남성연대가 공고하게 들어찬 공간에서 하위직급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용기를 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무실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면서 사건이 은폐되거나 어느 순간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를 가졌다고 한 것처럼 업무하는 공간 자체가 차기 대권주자의 막강한 권력을 하루하루 확인하며 그 제왕적 권위자의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체되어야 될 구조입니다. 지금도 위력에 눌려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공무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종합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마련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 직류에 비서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선발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비서실의 비서선발의 기준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통상 자리가 비게 되면 인사과에서 추천을 받고요. 저희가 매뉴얼화되어 있는 선발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까? 매뉴얼화된 기준과 절차는 없습니다. 옵션은 통상적으로 인사과 추천을 통해서 비서실에서 면접을 하고 선발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발하셨던 분들의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시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는 서울시는 인사과 팀장과 과장이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비서실의 최종 책임이, 비서실장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권한대원님께서도 2015년에서 16년까지 채용 책임자로 일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아니지만 피해 공무원은 비서직을 지원한 적도 없었는데 이 사람을 선발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무려는 되는데요. 답변을 드릴까요? 2차 가해가 될 내용은 삭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습니까? 네? 그 기간에 선발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또 답변을 드리게 되면 조금 곤란한 말씀입니다. 선발한 기준이 공식적으로 없고 개인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서실 기준은 통상 비서실 근무하는 일 자체가 전화받고서 오는 손님 응대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이해,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요. 뽑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선발 조건이 없이 그냥 개인적인 아니면 조직에서 활용하기 좋은 어찌 보면 젊은, 결국 여성 비서는 젊고 예쁜 사람 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선입견에 근거한 선발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성평등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묻고 반드시 바꿔야 하는 구태한 조직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일단 아까 비서실에서 전체로 보셨지만 일반 사무실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래도 비서실은 어떤 성 역할이라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잔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주셨다시피 비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서의 역할과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합니까? 공식의 매뉴얼은 없었고요. 개인 간의 인수인계하는 그런 서로 간의 사적으로 있는 매뉴얼은 존재하는 걸로 이번에 알았고요. 공식의 매뉴얼은 없습니다. 2018년 인사혁신처는 비서직의 전문성을 담아 비서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비서는 숙달된 사무기술을 보유하고 직접적인 감독 없이도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발휘하며 술손수범의 자세와 분별력을 갖고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간부적 보좌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속옷을 포함한 세탁물 맡기기, 명절 음식 시장보기, 취향에 맞는 아침식사, 식후 차 챙기기, 가족, 본인 또는 의료진이 해야 할 혈압체크까지 비서실 여성 직원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어근하는 것입니다. 권한대인께서 이번 국정감사에 답변을 하시면서 공적 업무와 사적 수발의 구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는 구분이 돼야 하고요. 특히 부적절한 사적 업무 지시는 없어야 하는 걸로 답변했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위의 행동에 대해 권한대인의 상식적 판단은 어떠십니까?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속옷을 포함한 세탁물 맡기기, 명절 음식 시장보기, 취향에 맞는 아침식사, 식후 차 챙기기, 가족 본인 또는 의료진이 해야 할 혈압 체크까지 등등의 것입니다. 일단 주신 사례들이 사실 여부는 확인이 돼야 할 거고요. 만약 그런 종류의 업무들은 저는 사적 업무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위의 상황에 무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의 상식은 절대 상식이 아닙니다. 사적 수발이 상식으로 포장되는 곳에서 성차별적 업무 환경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피해자는 시장의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차례 대리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료법상 불법 행위임에도 명확한 지시에도 피해자는 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 거부는커녕 인사이동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괴로워도 구조의 문제, 조직문화의 문제를 짚어야 하는 것은 권력은 언제든 폭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와 구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비서 채용에서부터 업무 관련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희 조직이 취약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대책위원회와 함께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예를 들면 비서의 업무에 명확하라든지 매뉴얼, 인사 채용 절차나 기준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련되면 또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는 4월 이전에 함께 일하던 비서실 사람들로부터 호출되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미혼, 여성, 심기보좌 등 사적 수발을 담당하던 피해자는 늦은 시간 호출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가 아니었습니다. 직장 동료로서 존중하기보다 자신을 위무해줘야 되는 존재로 규정한 위력은 서울시에도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우리 주변의 풍경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 의뢰하고 서울시가 인지하였지만 가해자는 대기발용 조치만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다. 시장대생대행께서는 이 조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피해가 접수가 되는 게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 경우같이 경찰로 이렇게 신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한 신고된 사실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바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번에도 의원님 아시겠지만 첫째 처음에는 그냥 경찰 쪽에서 나온 얘기로 듣고 그 다음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나중에 공식적으로 수사 통보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조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조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발용 조치입니까? 네. 대기발용했다가 이제 수사 개시 통보가 오고 직위해제 조치를 했고요. 그때는 이제 그 매뉴얼상은 맞는 조치였는데 조금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5월달에 대책을 보완해서 조금 보완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인지가 되면 바로 직위해제 조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때도 저희 서울시가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특히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방치한 것입니다. 이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고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는 다른 곳에서 인지하고 사건을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중복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에 의하면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허점을 제도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기 위해서 행정포탈에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내용이 무방비로 표출되었고 많은 이들이 사건을 인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항의로 열람 권한이 뒤늦게 제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2차 피해는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내부고발, 고충처리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서울시 안일한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한대장께서는 이 피해자에게 무감심했던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고요. 아직 발생하고 나서 추후에 저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문서정보시스템에서 공개되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소홀했고요.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특히 2차 가위가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고 또 개선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내부고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시금 조직 내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시가 대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될 거라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피해자에게 행해진 2차 가해 지금같은 저희의 무분별한 행위 그리고 행정이 아니라는 태도 때문에도 대단히 심각했고 또 2차 가해는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5일간 서울시 장으로 고인을 예우했습니다. 죽어서도 발휘되는 막방한 위력을 피해자와 국민들께 보여준 것입니다. 역대 비서실장들은 시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시장과 고소인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지 못했다 나서서 발언하고 관계자들은 조사 과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년간 피해자의 구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원을 특정할 수많은 정보가 떠돌고 서울시에서 촬영된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돌아다녔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권현대님 네 이 영상에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영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 답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고요. 이 영상 사진 등이 사진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었고 있는데 이 저희들이 유포자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2차 가해 특히 신상유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더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요. 사실은 2차 가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친숙한 개념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가해라는 게 어떤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정말 사소한 말과 행동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범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득각하게 왜곡된 영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2차 가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숫자를 봐주십시오. 여성가족 정책실로부터 이번 행감 때 받은 자료입니다. 유추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을 거쳐간 별정직들의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입니다. 2018년 시장실 25명 중 0명, 정무부시장실 17명 중 0명, 2019년 21명 중 2명, 17명 중 2명입니다. 2020년에 갑자기 늘었습니다. 4월 시장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인지하자 4월 29일과 5월 6일에 부랴부랴 교육을 이수한 것입니다. 이날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집합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집단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지 알지만 감히 말하지 못할 사람이라 판단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뻐서, 치마를 입어서, 술을 먹어서, 친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폭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피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 약속해야 합니다. 권한대행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피해자가 겪은 아픔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었고요. 저희들의 동료인 만큼 하루빨리 저희들 품에 다시 돌아와서 정상 동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대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인권위원회 조사하는 별개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예를, 잠시만요. 예를 든다면 지금 사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처리 절차라든지 전반적인 조직문화, 교육문제, 예방 조치들 문제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비서실의 조직 구성이라든지 역할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이 대책이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 조직 내부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조직문화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지점이라 보고요. 저희 서울시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제도와 그리고 젠더 자문관 등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선도적으로 주도해 왔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계획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시행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근 젠더 미디어 슬랩에서 만든 90년대 여성의 자살 사망에 대한 대조망한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됐다 영상이 시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코트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1951년생이 20대일 때 보였던 자살 사망률을 기준으로 비교한 각 출생연도별 자살 사망률입니다. 제가 저 그래프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한 그래프를 따라가면 한국 여성의 급격하게 치솟는 자살 사망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51년생보다 96년생의 자살 사망률이 현재 약 7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20대 여성 자살률 증가 패턴은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일본 전후세대와 유사한 양상입니다. 연구자는 일본 전후세대의 높은 자살 사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평생에 걸쳐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엄마들보다 딸들이 20대 자살을 선택할 삶의 조건이 5배 증가했고 평생 동안 이어진다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20대 자살자 수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자살 시도자 수는 다른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4배에서 5배 이상 많습니다. 올해 3월 코로나로 20대 여성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카드 연체율, 현금 서비스 사용률, 주거지원 요청 비율, 실업률, 자살 동향 데이터 등 모두 20대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시 여성폭력 상당 거수는 9만 8,522건으로 17년 등이 28%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열흘에 한 명이 교재 중 살인으로 죽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20년 7월까지 누계 건수가 약 2,756건으로 하루 평균 12.9건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적 괴롭힘은 대체로 여성 20대에서 30대 비정규직 종사자 대상으로 피해 경험이 높습니다. 피해자 중 72%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2차 피해 행위자는 나의 동료인 경우가 57%입니다.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82%가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용한 학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성의 삶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먼저 밀려나는 여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정치 새롭게 나타나는 교재 살인이나 스토킹 범죄 등의 여성폭력에 대해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서울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조직에 대한 낮은 신뢰와 이체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인이 참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민낯입니다. 여성의 삶이 다각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런 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떤 시그날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중 성평등, 여성안심 예산은 약 천억 원입니다. 본 예산이 처음으로 40조를 넘은 서울시 내년 예산에서 고작 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뿐입니다. 진지하게 여성의 삶을 고민했다면 절대 제출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여성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1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여성들이 경험하며 켜켜이 절망하는 젠더 체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고도화될수록 조직된 힘으로 선출된 이들의 힘은 커집니다. 피해자들의 침묵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이후 소위 우리는 진보진영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음모름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자의 신성한 업적을 침해하는 불순물이자 표적집단이라 낙인짓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자기 피해의 경험을 말하는 행위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질문은 가해자에게 항의합니다. 가해자가 부재하다면 가해자를 둘러싼 이들과 시스템 그리고 이 사회에게 또한 우리의 통념과 인식에게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또다시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함께하겠다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죽음을 택한 많은 이들은 전해지지 못한 고통을 겪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키역키역, 히읗히읗, 말주림표 등은 친근감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약자들의 비명입니다. 이들을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자 서울시와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으며 당신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 살아남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치